그리고 옵션 누르고 누르면 오토진까지 삶은 허락 허락하지 않아 아빠 말에 나는 해당 안 되라고 참 강하게 답한 나 이젠 아빠 앞발이 해 꽤나 컸다고 삶은 어려워 그래도 나는 이게 좋다고 눈물을 흘린 때도 돈들을 벌린 때도 덕소리 주민의 삶은 항상 벌리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했어 초조함 그리고 불안함 그건 행복함과의 부렵함을 내지 나는 절대 음감 있지 허나 나 자신엔 아닌 듯해 항상 cool 하고 싶지 시카고의 루페처럼 언제부터 담배 피웠을까 이제는 날 삼킨 저 연기 좋나 shoutout to Vasco 왜냐면 멈춤 없이 어떻게 계속 잡았나 이걸 구멍에도 햇빛 뜰 날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계속 가는데 가는데 변수가 좀 많은 게 빡치고 내 23 여전히 굳이 아닌 게 아버지는 난 어제 마다 주려왔었거든 또 머리로 뛰대 하지만 오늘 보니 주지 않더라 그만할 디대 결국엔 그날이 돼 말하지 않을까 내가 나 잃었어 어릴때부터 피아노만 치니 내가 멋대로구나 봐 근데 연습보다 많아서 놀 때도 나냐고 믿고 안 좋아하는 구석 있었지 나의 재능 이게 좋긴 좋은가 봐 방금 택시 타고 와 다시 가사리지 새벽 3시 천지 긴 것만 같아 나의 다이어리에 D-Day를 고쳤어 제 풀이의 아이돈 오늘도 난 놓쳤어 난 하지만 그게 삶인걸 오늘 못 본 달도 결국 나의 이녀는 차치고 오기 전에 덕수에서 잠깐 토끼형에 나 혼자 산다 편을 봤지 역시 멋이 아주 난다 그리고 렌즈 끼로 화장실에서 거울을 봐나 내게 어울릴 삶은 뭘까 하려고 해 판단 그러다 stop 그러다 가져 아주 뻔한 삶 난 지켜 그 말 돈이 모였을 때 떠나자 때가 될 때 가본 곳은 홍콩 NRC 받고 왔어 나의 우상 Jay-Z의 에너지 I got energy I got a lot of enemies 이제 내게 적이 어때 웃고 아는 때도 지내 여자친구는 예전에 날 떠올렸어 그것만 한 개 못 같았대 허나 지금 컸어 넌 이래내 날 계속 지켜주네 사람 고마워 나도 이제 비켜줄게 주인공 자리 모두 같이 주인공이 되어 멋진 영화 써보자 그래 오늘 다음 날이 D-Day 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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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렌 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